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걸로 분석하시나 주변에서는 또 어떤 해석들 좀 나오나 전반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오늘 어떤 질문들 좀 많이 받으셨어요? 우선은 가장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은 워낙 미국 주요 지수의 낙폭이 컸고 또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우리도 받았는데 다행히 낙폭을 만했었다는 점은 좀 다행스럽지만 역시 3월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재현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2차 웨이브 코로나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우선 과열 양상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어떤 징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이거는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계속 설명을 해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던 이 안전자산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조금 극단적으로 전개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환율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1200원선에서 잘 내려오지 않았었던 환율이 6월 들어서는 10일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0원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우리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나 여러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많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거시 데이터라든지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었었죠.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에서 약간의 과열 양상이 조금씩 있어 왔었고 또 하나 또 발견된 부분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에서입니다. 이 채권 시장에도 6월 들어서 단 하루만 빼고 계속 장기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정책 기조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우리가 통상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뜻은 이건 채권 가격으로 따지면 채권 가격이 계속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저평가의 징후 등이 조금씩 감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주요지수나 우리 국내 증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 부분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게 과열인지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그 반대편을 보아하니 이제는 좀 채권을 사봐야 될 때가 아니야? 그리고 환율이 조금 너무 가파르게 내려간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공백 상태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에서 발생이 되게 되었고 위험자산은 주식. 그렇죠. 안전자산은 말씀하신 국채.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어떤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결국 이제 오늘 지난 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위험자산이 좀 오버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요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니까 그에 대한 반등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른 평가를 주식 쪽에서 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과연 금리를 더 밀고 내려가야 되는 건가 여기서 채권을 더 사모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아마 전개되는 미국 금융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에서 주식시장 관심뿐만이 아니라 장기물들에 대한 채권 수익률의 변동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가는 반등하는데 금리는 자꾸 더 떨어지려 한다? 그러면 자꾸 일어나시면 주가의 반등폭이 좀 미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밸런스 문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상황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고 금리는 올라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렇죠.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이번 주에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만을 놓고 보자면 금리가 더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주의한 이유가 정부의 채권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에서 써야 되니 국채가 많이 쏟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행 시장에서의 발행 금리는 높게 금리가 나오게 되니까 시장에서 시장 금리는 거기에 떠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래 경기는 불투명하고 나쁜데 금리만 높은 그렇죠. 그 말은 채권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찬스네요. 그렇죠. 계속 지금 사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빠진 돈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은 주식보다는 적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지난 두 달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벌었다 싶은 빌리언니어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또 그 최근 두 달 동안의 수익을 안전하게 킵해둘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 금리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추후에 이런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주식시장,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떤 추세적인 의미와 진바닥을 찾기까지 있어서는 이 금리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나쁘고 어떻게 되면 좋으냐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주식시장 쪽에 우호적인 조건이 되려면 금리의 바닥이 드러나야 되겠죠. 더 내려가서 더 이상 못 내려갈 상황이 와야 그렇죠. 그 돈들은 아이고 이제 채권은 꼭지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식으로 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즈음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 금리는 더 내려갈 거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버블을 만들어내겠죠. 결국은 안전자산에서의 거품 증후까지 등장을 해야만 경기의 저점 통과와 이런 것들이 딱 매치될 수 있는 여지가 크겠고요.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었던 것이 바로 유럽 채권 금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느 정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도 양쪽 안하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채권을 공급했는데 오히려 금리는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가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버블을 키워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살 거는 채권밖에 없어 그래도 딴 거 사면 큰일 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2013년 14년이 넘어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말 그대로 진짜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채권이 금리가 아주 나려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채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순간 그 순간이 경기도 저점 주식도 저점 그래서 세컨에이브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바닥 증우를 빨리 찾는 부분 등이 조금 중요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짧다란 거예요.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실제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주가는 지난 3월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다 반영한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표들은 아직 이것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란 점입니다. 각국 통화가치에 대해서도 이것이 다 반영되었는지 또 채권금리에도 반영됐는지 부동산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까지는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좀 더 내려가줘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은 채권값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제한 양쪽 하나를 한 마당에 장기 금리는 쉽게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눈에 보게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의 선행에서 단기 금리가 더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말 그대로 단기 인연물 이하 금리들 같은 경우는 제로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를 찍고 오는 이런 현상 등을 보게 된다면 분명 그 현상이 나타나면 더 투자 환경이나 경제 상황은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뭐가 안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쯤이 되게 되면 이제는 지금 가동된 여러 정책들도 조금씩은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라고 금리를 그렇게 누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로 제 머리로 요약하기에는 이제 채권 쪽이 좀 먹어야 될 시점이야.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주식만 먹을 거야. 그럼 이제 채권이 먹을 시점이 좀 기다리고 참아야지. 채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주 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도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고 주식 시장도 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총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주식이 우위에 있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마켓캡 자체가 크다. 그렇죠. 캡캡 자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직후에 발행총액과 주식 시장의 시총이 만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 주식 시장이 장기화황이 오고 난 이후에 그 괴리가 계속 벌어져 왔었습니다. 주식 캡이 더 커지는. 그렇죠. 훨씬 커졌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 세계 GDP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서 보게 되면 채권은 대략 한 28% 정도. 그런데 주식은 한 40% 가까이 파이가 커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3월에 또 같아졌었습니다. 최근 3월에요? 그렇죠.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지난번 폭락에 나섰을 때. 아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조금 다시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간격이 좁혀졌다 벌어졌다가 반복되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주식에 대한 동향만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자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이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시각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들게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접근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렇군요. 전 세계의 재테크 시장은 주식이 비쌀 때도 있고 채권이 비쌀 때도 있고 주식이 비쌀 때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채권 시가총액보다 더 크고 그런데 대개는 3월 달에는 주식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채권과 주식이 비슷한 시가총액까지 왔다면 그건 주식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주식이 너무 저평가인데 라고 생각해서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재정적자폭이 늘어나면서 국채 물량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채권 시장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값이 많이 떨어지는 채권 입장에서 보면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급락하던 시기에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채권값이 급락하는. 그러니 채권이 저평가네 라고 해서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주식 시장에는 뭔가 수급 공백도 생기고 다시 이쪽으로 흐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의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도 보시면 뉴스에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사실 몇 달 동안 외국인이 주식을 언제쯤 살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자료 등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바로 밑에 아주 짤막하게 적혀있는 부분 중 계속 반복적으로 찍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은 한국 채권은 계속 산다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는 지금 목에 차있다. 가지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사자니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를 좀 발견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채권 쪽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채권 투자의 웨이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정부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운영 전략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그동안 가져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적자재정 정책을 거지는 안 써왔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선은 경제를 살려봐야 하니 우리도 이제 적자재정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아주 알짜에 우리 신용도 높은 한국 채권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계속 삼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안 사주는 거야 라고 아쉬움을 갖게 되시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하나만 들여다보면 잘 안 보이던 그림이 잘 보이게 되네요. 꼭 같은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잘 오른 주식 두 가지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지는 사실은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어느 날 네이버만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는 카카오가 좀 올라줘야지 아니면 네이버가 내려오든가. 그러면서 이제 맞춰가는 것인데 주식과 채권도 같은 컨셉이라서 그동안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채권이 안 오르고 심지어는 떨어지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게 다시 밸런스를 맞추러 가는 과정이니 채권이 충분히 오르는 즉 그 말은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다시 주식 시장으로 큰 돈들이 몰리는 것이다. 그런 호흡으로 들여다보자. 그렇게 계속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보시는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 때문이거든요. 지난해까지 우리 인덱스에 대한 구성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왔고 이를 좀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했었던 게 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여러 투자 환경이나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주 엄격하게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그거를 못 따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덱스 안을 뜯어봤었을 때의 그 구성 상황이 밸런스 좀 차이가 있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에 좀 바뀌게 된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 상위로 그냥 훌쩍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여기에다가 언택 관련 산업 등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해 주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우리 국내 코스피가 미국 인덱스와의 차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과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동조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장중 저점 대비 회복을 보이게 된 이유가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시장 전체로는 매도를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밤에 이런 같은 흐름을 보여왔었던 이 팽 주식들 미국 내에서의 언택 관련 주식들이 잘 버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 미국 주식이 좀 빠지는 날이라도 팡 주식 즉 언택트 관련 주식은 오르고 그렇죠. 그랬었죠. 코로나가 유행이면 언택트는 오르고 다른 주식은 빠지고 그렇죠. 코로나가 좀 잡혀갈 것 같으면 언택트가 좀 쉬어가고 이른바 구경제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데 자칫하면 같이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걱정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이제 선순환이라는 것이 가장 조금 긍정적인 변화였었잖아요. 뭐 언택 관련 산업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길 때 밸류 측면에 있어서 덜 올랐던 종목들이 그 매기를 조금 받쳐주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 주었었는데 이런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가 가장 조금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 관련 산업들이 지금은 당연히 대세이고 앞으로도 그를 기본에 둔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 대한 접근이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 내용에서도 세컨드웨이브에 대한 충격편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이 선도기업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따지게 되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팬 관련 주식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측에서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한 측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반도체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림을 보이거나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세컨드웨이브 때문에 주식이 빠졌던 거라면 그동안의 트렌드라면 오히려 언택트 관련 주식은 계속 강해져야 될 테니까 그게 유지된다면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채권 시장에서의 기회 요인이 생기고 채권 시장의 상대적인 저평가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긍한다면 주식은 그럼 다 내리겠구나 당분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핵심 주식, 언택트 관련 핵심 주식은 여전히 그래도 살아 있어야 조만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게 죽으면 이제는 아예 큰 그림 바뀔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세컨드웨이브 이 과정에서의 어떤 충격의 우려에 있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릴 거야라는 걱정을 가지시기보다는 세컨드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부분은 바로 차별화 내지는 양극화가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두 달 반 사이에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상당히 공격적인 부양 정책이 가동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정상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선점하는 부분 변화를 보여주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우선 많이 빠진 것들 다 끌어올려놓고 보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갔었거든요. 항공주, 여행주 다 같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아주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엄격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으면 결국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택트 아니면 컨택트죠. 어떻게 언택트이면서 컨택트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최근에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언택트 관련 산업들이 높은 밸류로 대우를 받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밸류의 약탈자들입니다. 다른 산업의 가치를 지금 뺏어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뺏긴 측은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가 다른 변화의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세컨드웨이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도주는 어쨌든 버티려 하는 힘을 보여줄 가능성 자체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지금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극단화되어서 이제는 다 왔다라는 식에 대한 평가를 굳이 선뜻 내릴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내려간다면 이른바 컨택트 주식들이 다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빠지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전단적으로 흐름이 살아있다면 언택트 주식들은 힘이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거기서 변수가 생기면 조심하죠. 엄밀히 말해서 언택트 관련 산업 등은 경제 상황에 대한 그리고 투자 환경에 대한 공포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유리하게 바뀔 겁니다. 이미 선점 효과와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컨택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틈새를 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한편으로 따져서 보면 좋은 기업이나 언택트 관련된 분야에서 잠식하고 싶어하는 컨택트 분야를 말 그대로 헐값에 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세컨에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승자와 패자에 대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거고 어려운 투자 환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본부는 그런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승자만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루저 쪽에만 괜한 미련만 안 가지고 계시게 된다라면 오히려 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점을 꼭 생각해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는 안 잡힐 것 같다는 불안이 드는 게 세컨에이브인데 그렇죠. 한 1년 후 2년을 보면 그때는 백신이 나오든 잡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그때가 되면 다시 지금의 언택트 주식은 과도하게 생긴 공포로 인한 프리미엄이 또 다 떨어질까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줌 같은 주식일 수도 있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편식일 수도 있고 포탈일 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일 수도 있고 이게 일종의 습관이니까 하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 컨택트의 시대가 오더라도 계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언택트 주식 잘 간다니까 잠깐 쥐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던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새로운 트렌드로 생각하고 길게 봐야 되는 건지가 결정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세컨에이브 충격편에서 이게 제가 4월 말에 썼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르게 쓰기는 했었지만 그런 충격을 받을 때 그러면 이 펭 관련 주식들이나 언택 관련 산업 등이 조정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가 생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정상화되기 직전까지 지금의 상황이 엄밀히 말하면 언택 관련 산업 등은 가장 좋은 영업 환경이지 않습니까? 통제활동이 강하고 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말 그대로 영업에 있어서의 상당히 극단적인 호기를 현재 지금 보내고 있는 부분인 건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변화 등이 말 그대로 정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는 상황은 아닌 건가 그리고 그 문제를 만약에 누군가 지적을 하면서 이건 기업 가치에 녹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주가가 쉬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대신 그 해당되는 기업들 우리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국내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이 언택 관련 산업이 좋은 영업 환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또 가만히 있을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게 될 거고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기업에 대한 색깔이나 이런 부분 등은 한 단계 또 레벨업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린 그냥 하던 것만 잘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변화의 노력을 하지는 않아.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거는 거품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 IT 버블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자병원에 대한 집행 능력들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 타다 서비스와 관련된 것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요즘 언택 관련 산업 등이 은행하겠다 카드하겠다 아무 소리 안 들리지 않습니까? 기성산업들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된 성과물을 이들이 보여줄 수만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받게 되는 추후의 어떤 충격은 생각보다는 좀 제한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시 그 채권과 비교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여쭤보면 왜 조정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수긍이 된다면 이 조정이 얼마나 될 건지 낙폭의 정도도 궁금할 거고 기간도 궁금할 텐데 그건 말씀은 주셨어요. 채권 시장에서 답이 보여질 것이다. 언제쯤 고기에서는 그럼 채권이 제 가격을 찾아가면서 다시 주식으로 올 수 있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선 시간은 조금 길게 잡아두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변해왔다는 점 등을 먼저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시장에서 얼마 전 코스피가 2200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2500 갈 거다, 3000 갈 거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2500이나 3000 누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거죠. 2500이나 3000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지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익으로서에 대한 설명, 우리 경제 성장률로에 의한 설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 이익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만 놓고 보자면 21년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2500이나 3000을 우리가 말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경제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보려면 그거는 더 늦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길 거고요. 대신 그 속도를 조금 좁히기 위해서 지금의 유동성 환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여기 신강에 나와서도 충격이 나올 시점에 제가 수정 보고서를 그때 작성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 제가 코스피의 평균값을 코스피의 평균값을 1940으로 수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코스피가 1900이 깨지고 내려가는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194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까지 내려갔을 때는 평균 1940은 꿈의 지수였었겠죠.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두 달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2200이 넘어가고 나니까 저는 여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평균값 1940을. 그런데 지금 딱 들으시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올해 2020년 중식 시장이. 지금 이제 평균값이 대략 한 1980, 1970 정도의 평균 수준을 지금 평균값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평균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수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언제 나왔었냐면 2013년도와 2016년도 박스피 때 그때 우리 코스피의 평균이 5년 평균 1950에서 2000을 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상장기업 이익이 대략 한 70조에서 80조 올해 예상 이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그렉시트다, 유럽 재정이기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1800개국 내려가면 이장 끝났다. 얘기해왔었었고 QE3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써서 코스피를 이천선 근처까지 갖다 놓으면 이장 간다. 얘기들을 해왔는데 연말쯤 가면 항상 1900 중반 정도에서 지수가 마무리가 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평균의 수렴하는 힘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기업 이익이 그 정도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주식 다 팔고 끝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유동성의 힘이 강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대신 제가 그 기준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단을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장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꼭 생각을 해두시라는 점에서 제가 그 평균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올라갈 때 팔란한 것을 강조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영역대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설명인데 연준도 앞으로 2년 반 이상 동안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금리의 일상화라는 건 좀 더 강해질 거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똑같은 그동안의 피, 예를 들면 1조의 이익이 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예전보다는 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얼마든지 명분이 생겼으니 기업 이익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오르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게 사실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저금리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PR 기준으로 20배가 넘어가고 20배 넘었으니까 이거는 고평가 아니냐고 하는 것을 선뜻 우리가 선을 그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 이런 높은 밸류는 단순히 과거에 집계되었었던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생산성이 저하됐었던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왔었던 것에 불과하고 지금은 돈의 힘에 우리가 안 해봤었던 여러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단순한 어떤 수치상에서에 대한 어떤 밸류 측면 등으로 이거는 버블이야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것은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버블의 순기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가격만 올라가고 누군가 그로 인해서 극소수의 어떤 경영진이나 일부의 사람만이 배를 불리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기업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 해왔던 어떤 성장요인이 생기게 된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을 갖는 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가급적이면 빨리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난 몇 년간 해왔었던 부분 등이 이어지도록 어떤 답습하는 형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 조금씩 걱정해야 될 거리들이 조금씩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지금 당장은 정부라든지 감독당국 저런 언택 관련 산업 등이 기업가치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금은 지켜봐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변화를 해서 실질적인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터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냥 배만 불리려 한다라는 어떤 스탠스에서 감지가 된다면 우리가 요새 가장 걱정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세라든지 구글세라든지 그것이 미국 내에서 안 나오더라도 유럽에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혀 원치 않았었던 사안들에 인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프레셔가 가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계를 멀리까지 보시는 전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저도 들으면서 아니 아마존이라는 건 이익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들이 파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표현인데 축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럼 오른다는 얘기인가 안 오른다는 얘기인가를 여쭤보려고 듣고 있다가 지금은 오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가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헌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고 현재 실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그 일자리를 얼마나 이들이 양산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보고 이익도 내면서 일자리도 만들려고 하면 참 제프베저스가 너 잠깐 나 좀 보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제조업 기반을 기반해둔 경제성장을 지난 세계 경제가 100년 동안 읽어왔다라면 이것의 가치 이동이 상당히 지금 빨라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면서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재배치하고 분산시켜줄 수 있느냐.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개인에게 가게에 뿌려주겠다라는 관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내줄 수만 있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공조체제는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커네이브에 대한 반등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조체제에 대한 부분 등을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공조체제에 대한 부분에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부분은 서구권 경제와 중국의 공조체제. 그러니까 교육량을 빨리 끌어올리려면 계속 싸우던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공조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은 정책당국과 기업 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희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바라기만 하는 이런 체제로 가기보다는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별료가 허용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겪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조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그러므로 이익은 그냥 거의 제자리 수준 정도 전망하시다시피 심지어 코로나도 왔으니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 정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일 때 그러나 저금리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해졌으니 밸류에이션은 죄송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좀 더 PR이 높아진 주가 수익. 높아지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그거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니까 맞춰봐주세요 하기에는 과한 질문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주가는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현태장님은 그런 정도의 이익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익의 수준이나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판가름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라면 말 그대로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구조적 전환계에 우리가 위치해 있고 그 밸류가 제가 밸류의 악탈자라는 표현까지도 썼지 않습니까? 언택 관련 산업이 지금 높은 밸류가 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 산업들 중에 금융의 밸류, 유통 산업의 밸류를 뺏어가지고 오니까 이들의 미래의 가치가 언젠가는 언택 관련 산업으로 귀속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 의미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산업이 지금 벌고 있는 것들을 언젠가는 언택 관련 산업이 다 벌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높은 밸류는 별로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변화의 어떤 흐름에서 우리 반도체를 또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가 과거에는 PC 보급기라든지 인터넷 혁명기까지만 하더라도 밸류가 설명이 안 되는 실적을 보여줬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보게 되면 반도체 호경기의 어마어마한 실적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의 약탈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결국은 전통산업과 제조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전부 다 전산화, 자동화하면서 반도체에 반영시켜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밸류가 반도체로 기속된다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뽑는 대신 반도체 사서 사업을 빌리는 거죠. 결국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익이 수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서 보고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언택산업 등이 그 정도까지일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런 모양새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그 높은 밸류 등이 언젠가는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고태봉 센터장님이 페이스북에 테슬라 최근에 주가 올라갔었던 것들. 저도 한때는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견해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신 시각을 계속 다양하게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좋은 측면에서 한번 본다 보면 얼마 전에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또 다른 분야를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뢰감이 별로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켓 실험을 하고 문제가 그 로켓이 착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테슬라가 지향하는 부분을 단순히 전기차와 우주산업 이걸로 한정져서 본다면 저 밸류가 정말 설명이 가능한 거야라는 것에 계속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분야에서 갖게 된 원천기술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이 운송수단 전체로서 우리가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밸류를 결국은 테슬라로 귀속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지금 밸류가 허황된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굳이 예정되어 있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생각하는 차원 정도의 내용입니다.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디램이 가져가는 것은 저도 목도를 했고 그거구나. 그런데 디램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안 되니까 다 가져가겠구나. 그걸 보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롬만 가능하니까 언택트가 세상을 바꾸고 가치가 그쪽으로 쏠리겠구나라는 것도 눈에 보이면서도 그러나 나도 언택트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아마존이 박혀있고 커뮤니티는 페이스북이 박혀있고 우리나라는 열면 네이버나 카톡하려면 카카오를 열어야 되니 그거를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좋아도 손가락 빨아야지 그건 어렵다. 이미 독점력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우리의 트랜스포테이션도 미래에는 많이 바뀔 거고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트랜스포테이션이 가져가는 이익을 가져갈 텐데 테슬라가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도 그래서 똑같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즉 세상이 바뀌면 벤치나 볼보나 현대차도 할 수 있는 것을 테슬라가 먼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다른 데는 못하겠구나 하는 건지 그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과거에 스티븐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처음에 세우고 막 여러 기술과 노하우 등을 질러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한 것들이 지금 현 기술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그때를 기다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구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맥락선상에서 지금 서 있지 않냐 정도로만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누가 앞당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의 어떤 사회적인 함의와 이런 부분에 맞아떨어지만 않다면 사정시켜버릴 수도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해왔고 이거는 금융회사지 이거는 제조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었지만 선을 거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이죠.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에게는 다 공부해야 할 숙제니까 저천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언택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여러 잠재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 우리 언택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사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문제였었거든요.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회사명에 화학을 넣어놨거나 오일을 넣어놨거나 차를 넣어놨거나 이러면 이 기업은 그것밖에 못해요. 건설, 양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언택 관련 기업들이나 미국 관련 기업들 지금 팬 관련 주식들을 보게 되면 이름에서 그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대 분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탈 기업이고 인터넷 기업이다라는 각인이 설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나 손자 세대쯤 가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른 의미에서의 회사로 탈바꿈 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보셨는데 저도 너무 대싼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더 보람이 있기는 하네요. 오늘은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서 채권 시장에서 생긴 투자의 기회로 돈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시장이 뭔가 어느 정도 한 사이클 돌 때까지는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택트 주식들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지를 잘 지켜보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고민과 해석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제 21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부터는 이벤트 드리븐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간별로 전략을 자료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1900대 아래에서는 무조건 시장은 회복된다는 전제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선별해서 갖고 계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1900에서 2100 사이에는 여기는 난타전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중심으로만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슈에 대한 반응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시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탐방 갔다 왔더니 좋은 기업이네. 그 주식 먼저 올라갈 겁니다. 지수는 고정되어 있는 중에서도 주식들끼리 이런 움직임이 강할 것이다.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버텼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실험한다, 임상한다, 뭔가 개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기대감 등이 녹아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0에서 2100 사이는 그런 정보를 따라다니고 이벤트를 따라다니는 상당히 감각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나가는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200이 넘어가면 얼마 전에도 느끼셨겠지만 이때는 바벨 전략이 필요해요. 기존에 우리가 좋게 봤던 언택들, 이거는 계속 좋은 거고 2200이 넘을 정도가 되면 경제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그런데도 2200 이상 올라갈 정도가 되는 거면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 사다 살 게 없어서 안 오른 것부터 이제 사모화가 나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은행도 올라가고 조선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2, 3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거 있네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영역대별의 상황에 대한 부분 등을 조금 점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숨고르기 기간이 2100포인트 이하 때에서 조금 영향을 준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지금은 그럼 감각적인 드리블을 해야 될 때가 오고 그렇죠. 이벤트 드리블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배트도 상당히 조금 짧게 잡는 그런 양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6월 후반부 전략이잖아요. 이 2분기가 끝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모멘텀 공백기입니다. 원래도 평소에도? 그렇죠. 원래 평소에도. 왜냐하면 거시지 펴도 특별히 의미를 둘 게 당장은 없어요. 이제는 7월 초에 2분기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재료 공백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업들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달에 시작될 텐데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이 탐방 다니는 시간입니다. 탐방 다니면서 뭐가 좋고 한 조크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능성과 또 여러 얘기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반응에 대한 부분이 기복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다녀왔더니 괜찮아. 아니면 반대 별로야. 이런 얘기들이 썰로 많이 돌아다닌 때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기간 조정은 보이겠으나 살아있을 것이며 주도는 언택트일 것이라는 말씀과 지금은 이벤트 드리븐이니까 어떤 주식이 오를지 모른다는 말씀은 약간 상충돼서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상충되는 측면 등은 있는데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 언택 관련 쪽에 부정적인 이벤트만 없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기조는 크지 않을 것 같고 해당되는 기간에 우리 증시 내부에서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보다 2분기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노이즈가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방문하고 난 이후에 평가 등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일부 지금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저점 아니야? 기대 등을 조금 많이 갖고 계세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 2분기 실적이 바닥이면 이제는 좋아지는 일만 남은 거 아닐까라는 것들인데 과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지 그것도 역시 코로나의 세컨드 웨이브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2분기가 바닥이었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탐방 다녀와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현지 기업들조차도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상장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올해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익저점이 4분기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올해 연간 실적은 어차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문제는 올해 실적을 기초해서 내년에 얼마나 정상화시킬 건가 복구시킬 건가 그렇겠어요. 경영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맞추기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영역도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텐데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은 정비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어떤 마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들 점검해 보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부동산 영향은 혹시 없겠죠. 요즘 자꾸 그쪽으로 또 돈 가나 싶기는 해서 또 거기에는 정부 정책의 변수도 또 있으니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워낙 거래 절박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쪽에서는 어떤 변수가 주식시장에 신호를 줄까요? 가장 저희도 아까 잠깐 첫 마리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거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갖는 의미는 금융 스트레스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환의 가치에 반응시켜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안정적으로 1,100원대에 머물 수 있다는 확신만 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것이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수출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환율도 내려가고 원화도 지금보다는 환에 대한 안정성에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못 돌아오는 이유는 환율이 1,300원, 1,400원 갈까 봐? 극단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중간하다는 평가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100원이 언제 갈지 몰라도 지금은 1,200원인데 1,300, 1,400이 갈 게 아니라면 1,200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점 쪽과 가깝지 않습니까? 환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들어오기 좋은데 왜 안 들어오시나? 문제는 덜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으로는 지금 지분율이 한 33%, 34%인데 옛날에 금융위기 때는 한 27%까지 줄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우리나라 시총 비율로 따져서 봤을 때 맥스였던 때가 40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 그렇죠. 뭔가 유니크한 뭔가 있지 않고서는 나는 이미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사라고 그래? 약간 그런 반응 정도라는 거죠. 중국의 프록시로서 갖고 있다가 중국 비중을 직접 늘릴 수 있게 된 결과로서의 비중 축소도 영향을 줬을까요? 우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의 기회에 대한 혼선을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모든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만한 시기인데 지금 한 측면에서의 중국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공격성을 살리는데 조금 제동을 걸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환율도 1,100원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이는가를 보자. 그게 수출액이고 경상수지이고 그런 것일 테니까 말씀 주셨네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디어 던져주신 것 중에 하나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얼마나 안정되느냐가 주식 시장에 내려가느냐가 주식 시장의 회복 시기를 알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변수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신경 쓰일 수 있어서 그쪽도 그거 우리가 사줄게 적극적으로 더 라고 해서 수익률 복선을 스스로 조정하려고도 할 거고 최근에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이 장기채 언제 사줄 거냐 국채 그런 변수가 있어서 시장에서 그거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으나 연준이 정책 카드를 쓰면 또 그걸로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말씀하셨던 쪽으로 주식 시장으로 돈 오는 게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형적인 순환적 강세장의 의미는 전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국내 부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힘이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전가되는 선순환에 대한 어떤 변화 등까지 보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주식이 오르를 때 못 따라가신 분들 중에는 너무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못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지 그러다가 다시 이거 풀리긴 하겠으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한 분명히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놀리면 감염이 더 될 거고 그럼 세컨 웨이브 올 거고 다시 경제는 위축될 거고 그러다가 또 쓱 풀면 다시 또 퍼질 거고 서드 웨이브 올 거고 이거는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이다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주가 오르는 건 넌센스야 라고 너무 멀리 내다보신 분들은 못 사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왜 내 주가가 내리지라고 할 때의 시장의 해석은 그분들이 먼저 예측하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내린다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처음의 생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은 없고 지지부진이거나 하락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가가 그렇게 흐르게 될 가능성을 혹시 염두에 둬야 할까요? 상당히 희망고문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까 기자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제로금리 환경에 살기 시작했고 이게 겨우 두 달 됐다라는 거예요 두 달 반 정도 미국 금융위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가 선택됐을 때 6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FMC에서도 2022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6, 7년은 제로금리다 6, 7년을 보세요? 확장하면 2020년이 제로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0년대가 2030년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로금리 환경에서 투자 활동을 게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시장을 전망하고 평가 내리고 예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환경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변화된 환경은 분명히 지난 10년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10년 화황을 누려왔었는데 이번 경기 침체 맞았고 이거 회복되면 또 10년 화황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안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이제는 순환성이 더 짙어진다고 봐요 더 짧아지는 그렇죠. 내년이면 올해 충격되면 기저 측면에 회복은 하겠지만 22년, 23년 되면 또 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또 침체 위험에 내던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방향이 얼마를 설정해두고 2500이나 300을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지만 2300이나 한 1900만 사이에다 두고 계속 판단을 투자 결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누적시켜야 되는 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투자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2차 충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고 또 유동성으로 다시 밀고 간다고 하면서 조바심을 또 내실 필요도 없는 충분한 시간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됐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거 왜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하고 김영렬 센터장이 모셨는데 많은 공부도 했고 결국은 빠질 이유가 있었다 채권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오늘 저 설명 잘 들었고 그거 당분간 그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그때그때 생기는 이슈들, 실적들,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트렌드 잘 지켜보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저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는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일 수도 있고 정책의 대응 속도나 방식이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경기 사이클도 매우 짧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그런 변화의 시대에 재테크를 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다 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프로티비 가서 요 얘기해줘야지 했던 거는 다 하셨죠? 당분간 방문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쏟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4월에 보고서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제가 4월 말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쓰면서도 2차 충격편만 쓰게 되면 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반등편도 쓰고 다 썼어요 4월에? 제목이 세컨 웨이브? 네, 세컨 웨이브, 그리고 서드 웨이브는 좀 다른 얘기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3차 충격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바뀐 패러다임이나 투자 환경, 경제 환경, 이런 것들 바이러스의 웨이브가 아니라 그렇죠 교보증권 홈페이지에 가셔서 키워드로 웨이브를 검색하시면 센터장의 명절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청했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투자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거 잘하라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